그가 여기 있어요? 나는 증거를 확보하려는 결심으로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얼굴로 아이에게 물었다 그가 누구지? 피터 퀸트, 이 악마야 헨리 제임스, 나사의 회전 나사의 회전 마지막입니다 한 젊은 가정교사가 두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겪는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인적이 드문 고립된 저택에서 가정교사가 유령을 목격하게 되면서 시작하죠 유령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믿게 되고 소설은 독자에게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기며 유령의 존재가 사실인지 아닌지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모호함과 심리적 긴장감이 나사의 회전을 심리공포소설의 고전으로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어떤 결말을 내렸을지 궁금해지는 나사의 회전 마지막에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교회 마당에 마일주와 있었을 때처럼 우리에게 모든 일이 닥쳐왔다 이 이름이 우리 사이에서 한 번도 불린 적이 없다는 사실만큼이나 아이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깜짝 놀라는 모습은 마치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는 것과 같았다 이와 동시에 브로스 부인은 나의 폭력을 막으려는 듯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겁먹은 아니 상처를 입은 짐승의 비명과 같았고 몇 초 후 나는 그 비명을 나의 비명으로 제압했다 나는 동료의 발을 붙잡았다 그녀가 저기 있어요 저기요 그리고 나는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증거를 포착했다는 기쁨이 느껴졌다 그녀는 거기 있었고 나의 말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잔인하거나 미치지도 않았다 겁에 질린 그로스 부인은 그녀의 존재를 확인했고 무엇보다 플로라를 위해 그녀는 거기 있었다 내게 일어난 괴상한 시간에서 의식적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 특별한 순간이었다 물론 창백하고 탐욕스러운 악마이기는 했지만 그녀가 이해할 거라는 느낌으로 말이다 그녀는 나와 내 동료가 조금 전 떠나온 그 자리에 똑바로 일어서 있었다 길게 뻗은 그녀의 욕망은 악으로 가득 차있었다 내가 가리키는 곳을 멍하게 바라보던 그로스 부인의 눈빛은 그녀도 마침내 그것을 보았다는 확실한 믿음이 되었다 나는 급히 시선을 아이에게로 옮겼다 플로라가 보인 태도에 나는 놀랐다 어쩌면 아이가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덜 놀랐을지도 모른다 나는 아이가 동요하지 않을 거라 예상했지만 내 예상을 뛰어넘어 아이는 너무나 차분했다 우리가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천천히 준비하고 경계태세에 들어간 플로라는 전혀 내색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나는 예상치 못한 아이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아이의 작은 분홍색 얼굴은 전혀 떨리지 않았고 내가 가리킨 방향을 보는 척도 하지 않았으며 대신 나를 향한 아이의 냉혹한 표정은 내 마음을 읽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표정이었다 그런 태도는 이 작은 소녀가 나를 겁먹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변모시켰다 아이가 그녀를 보았다는 확신이 어느 때보다 컸음에도 즉각적으로 나를 방어해야 한다는 생각에 나는 외쳤다 그녀가 저기 있네? 그렇지? 오, 가엾은 플로라 저기, 저기 있잖아 네가 나를 보는 것처럼 그녀를 보고 있잖아 나는 조금 전 그로스 부인에게 플로라는 아이가 아니라 나이 든 여자처럼 행동한다고 말했었는데 플로라의 태도로 더욱 확실해졌다 그녀의 존재를 알려주었음에도 플로라는 양보나 인정 없이 점점 더 비난의 표정을 굳혀갔으니까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이의 태도에 경악했지만 동시에 그로스 부인도 힘겨운 상대라는 걸 깨달았다 어쨌든 다음 순간 나의 동료는 붉어진 자신의 얼굴과 충격에 휩싸인 비명을 제외한 모든 사실을 지워버리고 이렇게 불만을 터뜨렸다 정말 끔찍해요 아가씨 도대체 뭐가 보인다는 거죠? 나는 재빨리 부인을 붙잡았다 부인이 말하는 동안에도 그 끔찍한 존재는 희미해지지 않고 당당히 서 있었으니까 이 상황은 이미 1분 동안 지속되었고 내가 부인을 붙잡고 손가락으로 그곳을 가리키며 주장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그곳에 서 있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녀가 보이지 않나요? 지금도 안 보인다는 건가요? 그녀는 타오르는 불처럼 커요 제발 그로스 부인 보세요 부인은 내가 바라보는 것처럼 보았고 그녀가 보이지 않아 다행이라는 연민이 섞인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나는 감동했는데 부인이 그녀를 볼 수만 있다면 나를 지지했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부인의 도움이 필요했다 왜냐하면 부인의 눈이 절망적으로 닫혀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내 상황이 끔찍하게 무너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보았다 창백한 내 전임자가 그녀의 위치에서 나의 패배를 재촉하는 것을 무엇보다 플로라의 놀라운 태도에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궁리해야 했다 그로스 부인은 작은 소녀의 태도에 격렬하게 동조했고 나의 파멸감 속에서도 일종의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거기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 아가씨 불쌍한 제살량은 죽어서 묻혔는데 어떻게 그녀를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 플로라? 부인이 아이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이건 모두 착각이고 걱정이고 농담일 뿐이에요 그러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요 이 말에 플로라는 이상하고도 빠르게 예의를 갖추고 반응했다 그로스 부인이 일어나자 두 사람은 하나로 뭉쳐 나와 대립했다 플로라는 계속해서 비난하는 작은 얼굴로 나를 응시했고 그 순간 부인의 옷을 꽉 잡고 서 있었는데 플로라의 순수한 아름다움이 갑자기 사라지는 듯한 느낌에 나는 신께 용서를 빌었다 이미 말했듯이 아이는 끔찍할 정도로 냉정했고 추하게 변해 있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요 본 적도 없는 걸요 선생님은 잔인해요 선생님 싫어요 거리에 무리한 아이들이 할 법한 말을 내뱉은 아이는 부인을 더 꼭 껴안았고 무서운 작은 얼굴을 부인의 치마 속에 묻었다 그리고는 강렬하게 울음을 터뜨렸다 데려가 주세요 선생님에게서 저를 멀리 데려가 주세요 나한테서? 내가 흥분해서 물었다 선생님에게서요 선생님이요 아이가 울버지졌다 그로스 부인조차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반대편 뚝에 있는 그녀를 다시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우리의 목소리를 감지하려는 듯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나를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재앙으로 빠트리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 가엾은 아이는 날카로운 말들을 외부로부터 전달받은 듯 정확히 말했고 나는 완전한 절망 속에서 아이를 향해 슬프게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의심해 왔지만 지금은 그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 나는 비참한 진실과 함께 살아왔고 그 진실 때문에 난 이제 꼼짝도 할 수 없어 난 너를 잃었어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너는 그녀의 지시에 따라 나는 이 말을 하면서 뚝 위에 있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를 만나는 쉬운 방법을 알게 됐어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너를 잃었어 안녕 그로스 부인에게는 거의 미친 듯이 가라고 외쳤고 부인은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작은 소녀에게 사로잡혔다 비록 부인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왔던 길로 최대한 빨리 돌아갔다 혼자 남겨졌을 때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단지 15분 정도가 지났을 때 냄새 나는 습기와 거친 기운이 나의 고통으로 날카롭게 파고들어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울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곳에 오랫동안 엎드려 흐느꼈던 것이 분명했다 왜냐하면 고개를 들었을 때 날이 거의 저물었기 때문이다 나는 일어나 황혼 속에서 회사 코스와 그녀가 서 있던 소름 끼치는 물가를 잠시 바라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루하고 힘든 길을 걸었다 울타리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보트가 사라진 것을 보고 상황을 놀랍도록 잘 통지하는 플로라의 능력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다 그날 밤 플로라는 안목적인 합의로 그로스 부인과 함께 지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둘 중 누구도 보지 못했지만 그 대신 애매한 보상처럼 마이스는 여러 번 보았다 나는 마이스를 너무 많이 보아서 많이 보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블라이에서 보낸 어느 저녁도 이날만큼 불길한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 내 발밑에 열린 깊은 심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놀랍도록 달콤한 슬픔이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마이스를 찾기는커녕 바로 내 방으로 들어가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고 플로라와의 관계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보았다 아이의 작은 소지품이 모두 치워져 있었다 나중에 평소처럼 한여가 공부방 난로가로 차를 가져다 주었고 나는 마이스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 이제 마이스는 자유로웠고 끝까지 자유를 누릴 것이다 아이는 정말로 자유를 누렸고 나와 함께 조용히 앉아있는 것도 그의 자유였다 찻잔을 치운 후 나는 촛불을 끄고 의자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나는 지독한 추위를 느꼈고 다시는 따뜻해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마이스가 나타났을 때 나는 생각에 잠겨 불빛 속에 앉아있었다 아이는 나를 보려는 듯 문가에 잠시 멈춰 서더니 내 생각을 공유하려는 듯 난로가 반대편으로 와 의자에 앉았다 우리는 고요 속에 앉아있었지만 아이는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다 새로운 날이 밝기 전 그로스 부인이 나를 깨웠다 그녀는 나쁜 소식을 들고 왔는데 플로라가 열이 너무 심하게 나서 병에 걸린 것 같았고 아이는 극도로 불안한 밤을 보냈는데 전직이 아닌 지금의 가정교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다 플로라의 두려움은 제슬량이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타날 곳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었다 나는 침대에서 즉시 일어났다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다 내 동료가 나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 나와 비교했을 때 아이가 얼마나 진실한 것 같냐고 물었을 때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플로라는 아직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나요? 내 방문객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했다 그건 제가 아이를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아이는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안 봐도 알겠어요 아이는 마치 지체 높은 사람처럼 자신의 진실성과 품위에 대한 의심을 불쾌하게 생각할 거예요 제 세량의 품이라니 그녀가 아 그녀는 품위 있는 아가씨였죠 어제 플로라가 제게 준 인상은 정말로 기이한 것이었어요 달은 어떤 것보다도 이상했죠 제가 그 비밀에 발을 들여놓았거든요 플로라는 다시는 저와 말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이 끔찍하고 불분명했지만 그로스 부인은 침묵을 지켰다 나는 확신한다 부인은 더 많은 것을 숨긴 채 내 말의 요점을 인정했다는 것을 정말로 아가씨 플로라는 절대 말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확고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런 태도가 지금 그 아이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요약해서 말했다 그런 태도를 나는 방문자의 얼굴에서 볼 수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아이는 3분마다 선생님이 방으로 들어올 것 같냐고 물어봐요 알겠어요 알아요 그 정도는 나도 짐작하고 있었다 어제 이후로 부인에게 제샐랑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 외에 다른 말을 한 적이 있나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내 동료가 덧붙였다 적어도 그때 호수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아이에게 들었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부인은 여전히 플로라의 말을 믿고 있군요 저는 아이의 말을 반박하지 않아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부인은 가장 영리한 아이를 상대하고 있어요 그 자들이 아이들을 더 영리하게 만들었어요 멋진 놀잇감이죠 플로라는 이제 불만거리가 생겼으니 끝까지 이용할 거예요 그래요 아가씨? 하지만 끝까지라뇨 큰아버지한테 나를 일러받치기 위해서죠 플로라는 저를 가장 비천한 존재로 만들 거예요 그 장면을 상상하는 그로스 부인의 얼굴을 보고 나는 움찔했다 부인은 잠시 그들이 함께 있는 장면을 선명하게 본 것 같았다 그런데 주인님은 아가씨를 좋게 평가하시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이상한 방식으로 그것을 증명했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플로라가 원하는 것은 저를 내보내는 거예요 내 동료는 용감하게 동의했다 다시는 아가씨를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온 이유가 내가 떠나도록 재촉하기 위해선가요? 내가 물었다 그러나 부인이 대답할 시간을 주기 전에 나는 그녀를 제지했다 더 좋은 생각이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가 떠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사실 일요일에 정말 떠날 뻔했거든요 하지만 떠날 수 없었어요 떠나야 하는 사람은 부인이에요 플로라를 데리고요 하지만 어디로요? 부인이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여기서 멀리요 그 자들로 붙어요 심지어 지금은 제게서 멀리 떨어져야 해요 그녀의 큰아버지에게 곧장 가세요 아가씨를 고자질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를 구할 해결책을 가지고 가세요 해결책이 뭔데요? 부인은 여전히 막연하다는 듯 말했다 우선 부인의 충성심이에요 그리고 마일스의 충성심도요 마일스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나요? 부인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기회가 생기면 나를 배신하지 않겠냐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전 시도해보고 싶어요 가능한 한 빨리 플로라와 함께 떠나서 저를 마일스와 단둘이 남겨두세요 나는 내 안에 아직 이런 용기가 남아있다는 것에 스스로 놀랐고 이런 용기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망설여서 조금 당황했다 물론 한 가지 일이 남아있어요 내가 말을 계속 이었다 플로라와 떠나기 전에 남매가 3초 이상 만나면 안 돼요 그러고 보니 플로라가 호수에서 돌아온 순간부터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만났나요? 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 말에 부인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가씨 제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에요 제가 플로라를 서너 번 혼자 남겨둘 때마다 항상 한여 중 한 명과 함께였고 지금은 아이 혼자 있지만 안전하게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뭐죠? 아가씨는 그 작은 신사를 확신하나요? 부인 외에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젯밤 이후로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마일스가 제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믿어요 가엾은 멋진 아이가 말하고 싶어 한다고요 어젯밤 불빛과 침묵 속에서 아이는 저와 두 시간 동안 함께 앉아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털어놓을 것처럼요 그로스 부인이 창문 너머로 어두워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이가 말했나요? 아니요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침묵을 깨거나 플로라의 상태나 부재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잘 자라는 인사를 나눴어요 만약 아이들의 큰아버지가 플로라를 본다고 해도 마일스까지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 아이에게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상황이 더 나빠졌으니까요 내 동료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니 무슨 뜻이죠? 글쎄요 하루나 이틀만 더 시간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는 제 편에 설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실패할 거예요 취약의 경우 부인이 런던에 도착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면 저를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인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어리둥절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정말로 가고 싶지 않으시다면 마침내 부인의 얼굴에서 결심이 서는 걸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약속하듯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갈게요 가요 오늘 아침에 갈게요 나는 공정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다 부인이 좀 더 기다리고 싶다면 플로라에게 제 모습을 보이지 않겠어요 아니요 장소가 문제죠 플로라는 이곳을 떠나야 해요 부인은 무거운 눈빛으로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다 아가씨의 생각이 맞아요 저도 플로라가 뭔데요 여기 머무를 수 없어요 이 말에 나는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부인도 어제 그걸 봤다는 건가요 부인이 고개를 저었다 들었어요 들었다고요 플로라에게서 그 끔찍한 말을 저곳에서요 부인은 비극적이었지만 안도감이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제 명예를 걸고 아가씨 아이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부인은 이 말을 꺼내면서 갑자기 흐느끼며 소파에 쓰러졌고 내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슬픔을 쏟아냈다 나는 내 방식대로 감정을 드러냈다 아 신이여 감사합니다 이 말에 부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감사하다고요 제 얘기를 증명해 주니까요 그래요 아가씨 나는 더 이상 강요하고 싶지 않았지만 잠시 망설였다 플로라가 그렇게 끔찍한 말을 하던가요 부인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것 같았다 정말 충격적이에요 저에 대한 얘기였나요 그래요 아가씨에 대해서 아가씨도 알고 있어야 하니까 어린 소녀가 그런 말을 했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르겠으니까요 저에 대해 끔찍한 말을 했나요 저는 알 것 같아요 나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 웃음은 부인의 표정을 더 심각하게 만들 뿐이었다 글쎄요 저도 짐작할 수 있겠죠 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견딜 수가 없네요 불쌍한 부인이 계속 말하면서 내 화장대 위에 놓인 시계를 휠끗 쳐다보았다 하지만 돌아가야 해요 나는 부인을 붙잡았다 부인이 참을 수 없다면 플로라와 어떻게 함께 지낼 수 있겠냐고요 바로 그거예요 플로라를 데리고 가야 해요 이곳에서 멀리요 그들로부터 멀리 플로라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나는 기뻐하며 부인의 팔을 잡았다 그럼 어제 부인은 보지 못했지만 내 말을 믿고 있었군요 그런 일들 말인가요 부인의 설명은 단순했지만 그녀의 표정을 보아 자세히 말할 필요도 없었다 부인은 처음으로 내 말에 동의했다 전 믿어요 난 기뻤다 우린 여전히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있었고 이 관계를 계속 확신할 수 있다면 다른 일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부인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다면 다른 상황을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부인과 헤어지려는 순간 나는 조금 당황스러웠다 갑자기 떠오른 건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제가 주인에게 보낸 편지가 부인보다 먼저 런던에 도착할 거예요 나는 이제야 부인이 얼마나 빙빙 돌려 말했는지 그리고 그 일이 부인을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깨달았다 아가씨의 편지는 런던에 도착하지 않을 거예요 편지를 보내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편지는 어떻게 됐죠? 어 누가 알겠어요 마일스가 마일스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나는 숨이 넘어갈 듯 말했다 부인은 망설였지만 이내 말했다 어제 플로라와 돌아왔을 때 아가씨가 편지를 놓아두었던 곳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녁 늦게 루크에게 물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편지를 본 적도 만진 적도 없다고 했죠 우린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고 부인의 환희에 찬 목소리로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아 알겠죠 그래요 마일스가 가져갔다면 아마 편지를 읽고 없애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보지 못했나요? 나는 슬픈 미소로 부인을 잠시 바라보았다 이제는 제 눈보다 부인의 눈이 더 크게 뜨인 것 같네요 정말이었다 하지만 부인은 얼굴을 붉히며 사실을 밝히는 걸 부끄러워했다 이제야 학교에서 마일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인은 단순하면서도 날카롭게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훔쳤어요 나는 좀 더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부인은 내가 왜 침착한지 이유를 알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번 경우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어제 제가 책상에 올려놓은 편지는 아이에게 별로 이득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건 단지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아이는 별것 아는 것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 부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어젯밤 고백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나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느꼈다 어서 우릴 두고 떠나세요 어서요 나는 이미 문 앞에 서서 부인을 내보내려 했다 제가 마일스에게서 알아낼게요 아이는 고백하러 나에게 올 거예요 고백을 하면 그는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으면 그럼 아가씨도 구원받는 건가요? 나는 부인에게 키스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마일스가 아니더라도 제가 아가씨를 구할 거예요 부인이 외치면서 떠났다 하지만 부인이 떠났을 때 나는 그 순간부터 그녀가 그리웠다 그리고 진정한 위기가 찾아왔다 마일스와 단둘이 있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했더라면 적어도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사실 그로스 부인과 플로라를 태운 마차가 정원을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았을 때처럼 불안에 시달린 적은 없었다 이제 나는 초자연적인 존재들과 마주하고 있다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날 내내 나의 나약함과 싸우면서 내가 극도로 무모했음을 인정했다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서 혼란스러운 위기를 처음 보았으니까 내 동료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놀랐고 어떤 설명을 해도 부족했다 하인과 하녀들은 멍한 표정을 지었고 그 때문에 내 신경은 더욱 악화되었다 나는 이 상황을 내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단히 말해 완전히 침몰하기 전에 나는 키를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 매우 당당하고 냉정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혼자 남겨졌어도 내게 맡겨진 집안일을 확실히 해내겠다는 단호한 자세를 취했다 나는 한두 시간 동안 그런 자세로 사방을 돌아다니며 마치 어떤 공격에도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당당하게 행동하며 돌아다녔지만 속으로는 떨고 있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될 때까지 나의 행동에 무관심해 보인 사람은 마일스였다 내가 돌아다니는 동안 그 아이를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전날 플로라를 위해 피아노 연주로 나를 속였으므로 우리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더욱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었다 플로라의 격리와 떠남으로 그 변화는 확실하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 변화는 이제 공부방에서만 수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이는 이미 사라져 있었고 한여 몇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로스 부인과 플로라와 아침 식사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일스는 산책하러 나갔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그의 심정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이제 아이를 위해 이 직무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어쨌든 나 자신에게는 기이한 안도감이 느껴졌다 표면으로 드러난 많은 일들 중에서 내가 아이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은 무모한 짓이었다 아이는 내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작은 속임수를 썼고 나는 아이의 진정한 능력에 맞추기 위해 애쓰지 않도록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아이는 이제 자유로웠고 나는 다시는 마일스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전날 밤 아이가 공부방에 나와 함께 있을 때 그날 있었던 일을 캐묻거나 어떤 암시도 주지 않음으로써 그런 의도를 분명히 전달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다른 생각에 너무 몰두했다 그러나 아이가 도착했을 때 그 생각들을 아이에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아이가 겉보기에는 악의 그림자가 전혀 드리워지지 않은 아름다운 작은 존재로 내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내 지위의 고상함을 보여주기 위해 마일스와의 점심을 아래층에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겁에 질렸던 첫 번째 일요일 이 창문 밖으로 무언가를 본 적이 있는 화려한 방에서 마일스를 기다렸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 번 느꼈지만 나의 엄격한 의지로 정신적 균형을 유지해 혐오스러운 진실을 외면해야 한다는 걸 새롭게 느꼈다 나는 이 상황을 자연현상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비정상적으로 불쾌한 상황을 극복해야 했다 그리고 공정한 싸움이 되기 위해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나사를 한 번 더 조여야만 했다 하지만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많은 재치와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일어난 일들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그 일부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반면에 끔찍한 상황으로 뛰어들지 않고서 어떻게 언급할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대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나의 작은 동반자에게서 어쩌다 생긴 일을 재빨리 포착함으로써 분명해졌다 아이가 수업에서 자주 그랬던 것처럼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또 다른 교묘한 방법을 찾아낸 것 같았다 지난밤 우리가 고독을 나눌 때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반짝이는 눈빛 속에 단서가 있지 않을까? 기회가 왔을 때 총명한 아이가 그것의 뛰어난 지능을 이용해 얻을 수 있는 도움을 포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일 것이다 그것의 지성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닐까? 그것의 마음에 다가가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식당에서 마주 앉았을 때 아이는 나에게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구운 양고기가 식탁 위에 놓여있었고 나는 시중을 받지 않기로 했다 마일스는 앉기 전에 잠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써서 고기를 바라보며 웃긴 얘기를 하려는 듯 보였다 그러나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플로라가 많이 아픈가요? 우리 플로라?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곧 나아질 거야 블라이가 플로라와 맞지 않나 봐 이리 와서 양고기를 먹어볼래? 마일스는 민첩하게 내 말을 순순히 따랐고 조심스럽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 말을 이었다 블라이가 플로라에게 갑자기 맞지 않게 됐나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갑작스럽지는 않았어 그런 조짐이 보였었거든 그럼 왜 이전에는 보내지 않았어요? 이전이라니? 여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기 전에요 나는 바로 대답했다 플로라는 여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지 않아 만약 여기 더 머물렀다면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지 지금이 딱 적당한 시기였어 여행을 하면 그 영향력이 어, 나는 정말 당당했다 결국에는 사라지게 될 테니까 네, 알겠어요 마일스도 당당하게 대답했다 아이는 저택에 도착한 날부터 잔소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훌륭한 식사 예절로 식사를 시작했다 아이가 학교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은 식사 예절 때문은 아니었다 오늘도 아이는 흠잡을 데 없었지만 확실히 더 의식적이라 느껴졌다 마일스는 도움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애썼고 자신의 상황을 느끼면서 평화로운 고요 속으로 빠져들었다 우리의 식사는 아주 짧게 끝났고 나는 먹는 신용만 했으며 식탁은 바로 치워졌다 그동안 마일스는 작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나를 등지고 서서 그것이 나타나 나를 멈추게 만들었던 넓은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효가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우린 침묵했는데 마치 신혼여행 중인 젊은 커플이 여간 웨이터 앞에서 수줍어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한효가 우릴 떠난 후에야 아이가 비로소 몸을 돌렸다 자,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나는 창백한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완전히 둘이 있는 건 아니야 우린 그러기를 원하지도 않으니까 네, 원하지 않죠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있지 우리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있어 나는 동의했다 마일스는 여전히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내 앞에 서서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나는 최선을 다해 그 말을 이용하려 했지만 기운이 빠졌다 그건 네가 별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마일스가 내 말을 받아들이며 말했다 아이는 다시 창문 쪽으로 돌아서더니 모호하고 불안한 생각에 잠긴 걸음으로 창문가로 갔다 마일스는 잠시 유리창에 이마를 댄 채 지루한 관목과 11월의 오종충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나는 뜨개질을 가지고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는 척했다 아이들이 내가 접근할 수 없는 무언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던 고통의 순간마다 반복했던 것처럼 뜨개질을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습관을 충분히 준비해왔다 그러나 아이의 당황한 뒷모습에서 나는 더 이상 금지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인상을 받았다 그 인상은 몇 분 동안 점점 더 강렬해졌고 오히려 마일스가 금지된 것처럼 보였으며 커다란 사각형 창문 틀은 아이의 실패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었다 어쨌든 나는 마일스가 갇혔거나 배제되었다고 느꼈다 아이는 감탄스러웠지만 편안해 보이지는 않았다 나는 그 상황을 떨림과 희망의 전율을 느끼며 받아들였다 아이는 귀신 들린 창을 통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찾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모든 일에서 아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의 허점을 발견한 게 아닐까 처음, 정말 처음으로 나는 그것을 놀라운 징조로 느꼈다 이곳이 마일스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아이는 식탁에 앉을 때도 평소처럼 다정한 태도로 사랑스럽게 보이기 위해 모든 재주를 짜내고 있었다 마침내 아이가 나를 보려고 뒤돌았을 때 아이의 재주는 거의 바닥이 난 것 같았다 블라이가 제게는 맞는 것 같아 기뻐요 지난 24시간 동안 넌 그 어느 때보다 블라이를 많이 둘러본 것 같더구나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란다 나는 용감하게 말했다 네, 지금까지는 즐거웠어요 아주 멀리까지 갔었거든요 이렇게 자유로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에게는 자신만의 분위기와 방식이 있었고 나는 아이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좋았니? 마일스는 미소를 지으며 그곳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내가 들어본 단어 중 가장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두 마디로 물었다 선생님도 그러세요? 하지만 내가 그 말에 대처할 겨를도 없이 그 말의 무례함을 무마하려는 듯 말을 이어갔다 이 말을 받아들이는 선생님의 방식보다 더 매력적인 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있지만 더 외로운 건 선생님이니까요 하지만 아이가 덧붙였다 선생님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와 함께 있는 거 말이니? 내가 물었다 오, 사랑스런 마일스 내가 어떻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겠니? 비록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했지만 넌 나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하지만 난 즐기고 있는걸? 그렇지 않다면 왜 여기 계속 있겠니? 아이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 표정은 이제껏 본 얼굴 중 가장 아름다웠다 그것 때문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물론이지 난 너의 친구로서 너에게 더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머무는 거야 내 말에 놀랄 필요는 없어 억제할 수 없을 만큼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폭풍을 치던 밤에 내가 네 침대에 앉아서 너를 위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고 했던 말 기억하니? 그럼요 기억해요 아이는 점점 더 눈에 띄게 긴장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다 하지만 마일스는 나보다 훨씬 더 능숙해서 진지함 속에서도 웃음을 터뜨리며 즐겁게 농담하는 척 할 수 있었다 제 생각에 그건 제가 선생님을 위해 뭔가를 하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너에게 뭔가를 시켜보려고 했었지 내가 인정했다 하지만 넌 그걸 하지 않았어 네 그랬죠 아이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선생님은 제가 뭔가를 말해주기를 원했죠 바로 그거야 솔직하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해주지 않을래? 아 그게 남아있는 이유인가요? 아이는 명랑하게 말했지만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미세한 항복의 암시가 나에게 미친 영향은 표현조차 할 수 없다 그것은 내가 갈망했던 것이 마침내 나를 놀라게 하기 위해 찾아온 것 같았다 그래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마이스가 너무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내 행동의 이유를 부정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침내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 지금 여기서요? 이보다 더 좋은 장소나 시간이 있을까? 마이스는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았고 나는 즉각적으로 공포가 다가오는 최초의 기이한 인상을 받았다 마치 아이가 갑자기 나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는데 그 모습은 아이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엄격하게 아이를 대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 느껴지자 다음 순간 나는 거의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부드럽게 말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다시 밖으로 나가고 싶니? 당연하죠 아이는 나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고 그 감동적인 작은 용기는 고통으로 붉어진 아이의 얼굴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마이스는 모자를 집어들고 빙빙 돌리며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은 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는 나에게 이상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어떤 방식으로든 털어놓게 하는 건 폭력적인 행위였다 왜냐하면 작고 무력한 존재에게 추함과 죄책감이란 부정적인 감정을 강요하는 것이었으니까 이토록 섬세한 존재에게 낯설고 어색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너무 비열한 짓은 아니었을까? 그 당시에는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을 나는 이제서야 명확하게 이해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빛은 다가올 고통으로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투사들처럼 공포와 두려움으로 주위를 맴돌았다 우린 서로를 두려워했던 것이다 때문에 우린 좀 더 오랫동안 상처를 입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 모든 걸 말할게요 마일스가 말했다 선생님이 원하는 것은 뭐든 말할게요 선생님은 나와 함께 있을 거고 우리 둘 다 괜찮을 거예요 선생님에게 말할 거예요 진짜로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왜 지금은 안 되는 거니? 내가 고집을 부리자 아이는 다시 창가로 돌아가 침묵했고 우리 사이에는 바늘이 떨어지는 것조차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잠시 후 아이는 마치 솔직히 말해야 할 상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다시 내 앞에 섰다 루크를 만나야 해요 나는 이전에 마일스에게 천박한 거짓말을 하도록 몰아붙이지 않았고 그만큼 수치심을 느꼈다 하지만 끔찍하게도 아이의 거짓말이 나의 진실을 만들어냈다 나는 생각에 잠겨 뜨개질을 몇 번 더 했다 그럼 루크에게 가렴 그리고 네가 한 약속을 기다릴게 다만 가기 전에 내 작은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아이는 약간의 흥정을 들어줄 만큼 성공했다고 느끼는 것 같았다 아주 작은 부탁이요? 응, 아주 작은 거야 어제 오후에 복도 테이블에서 내 편지를 가져갔는지 말해줄래? 나는 아이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잠시 이해하지 못했다 내 주의력이 분산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본능적으로 일어나 아이를 잡고 가까이 끌어당기며 가장 가까이 있는 기구에 기대 아이의 등을 창문 쪽으로 향하게 했다 내가 이곳에서 상대했던 그것의 모습이 완전히 나타난 것이다 감옥의 간수처럼 모습을 드러낸 피터 퀸트가 밖에서 창으로 다가왔고 그가 창문 가까이에서 안을 노려보며 저조받은 듯한 하얀 얼굴을 드러냈다 내가 결심한 순간 보인 행동은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대략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했다 짧은 순간 공포로 압도당했지만 아이가 이 상황을 모르게 해야 했다 나는 영감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자발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을 느꼈다 마치 인간의 영혼을 두고 악마와 싸우는 것 같았는데 내 손의 떨림 속에서 팔을 뻗어 붙잡고 있는 사랑스러운 영혼을 가진 아이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는 것을 보았다 내 곁에 있는 얼굴은 유리창 너머의 얼굴만큼이나 창백했고 가냘프지도 않은 목소리가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듯 흘러나왔고 나는 그것을 향기처럼 들이마셨다 네 제가 가져갔어요 이 말에 나는 기쁨의 신흥과 함께 아이를 더욱 가까이 끌어당겼다 가슴에 품고 있는 동안 아이의 작은 몸이 갑작스럽게 열을 발산하면서 열인 심장이 엄청나게 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창문에 있는 존재를 계속 주시했고 그것이 움직이면서 자세를 바꾸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것을 간수히 비교했지만 천천히 움직이는 그것은 오히려 좌절한 짐승이 배회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의 용기가 너무나 강렬하게 타올라서 너무 많이 드러내지 않도록 내 불꽃을 가려야 했다 그 사이 섬뜩한 얼굴이 다시 창문가에 나타났고 그 악당은 지켜보며 기다리겠다는 듯 시선을 고정했다 이제 내가 그를 대적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확신으로 나는 말을 이었다 왜 편지를 가져갔니? 저에 대해서 뭐라고 썼는지 보려고요 편지를 열어봤니? 열어봤어요 내가 아이를 조금 떼어놓고 다시 바라봤을 때 마일스의 얼굴에서 조롱의 빛은 사라지고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았다 놀라운 것은 내가 거둔 성공으로 아이의 감각이 끊겨 그것과의 소통이 멈췄다는 것이었다 마일스는 자신 앞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내가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몰랐다 그리고 내가 다시 창문을 쳐다봤을 때 공기가 맑아지고 나의 승리로 그것의 영향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동안의 불안감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의 승리로 그것이 사라졌으니 모든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것도 못 봤지 나는 탄성을 내뱉으며 물었다 아이는 슬픈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 봤단 말이지 나는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지를 뻔했다 아무것도요 아이가 슬프게 반복했다 나는 마일스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아이의 이마가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다 그래서 편지를 어떻게 했니? 태웠어요 태웠다고? 지금이 절후의 기회였다 학교에서도 그랬니? 이 말이 무슨 짓을 한 걸까? 학교에서요? 편지를 가져갔니? 아니면 다른 곳도? 다른 거요? 아이는 멀리 있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것은 불안함으로 압박을 받아야만 생각나는 것 같았다 아이는 기억해냈다 제가 훔쳤냐고요? 나는 머리 끝까지 빨개지는 것을 느꼈다 어린 신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더 이상한 건지 아니면 아이가 자신의 몰락을 인정하며 그 질문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이상한지 궁금했다 그것 때문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 거니? 마이스가 느낀 것은 쓸쓸한 작은 놀라움뿐이었다 제가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다 알고 있었어 아이는 이 말에 이상 야릇한 표정을 지었다 전부요? 그래 전부 그래서 네가 그랬니? 나는 다시 그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요 전 훔치지 않았어요 마이스가 짧게 말했다 내 얼굴은 아이를 완전히 믿고 있다는 표정이었지만 내 손은 비록 순수하고 부드러웠지만 왜 아무것도 아닌 일로 나를 몇 달 동안 고통에 빠뜨렸는지 묻는 것처럼 아이를 흔들었다 그럼 무슨 짓을 한 거지? 마이스는 천장을 둘러보며 고통스러워 힘겹다는 듯 두세 번 숨을 들이셨는데 마치 바다 밑바닥에 서서 희미하게 비치는 초록빛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저는 나쁜 말을 했어요 그것뿐이야? 학교에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를 쫓아낸 거야? 쫓겨나고도 아무 해명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이는 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는 듯 보였지만 무덤덤하고 무력한 태도를 보였다 누구한테 그런 말을 했지? 모르겠어요 아이는 기억하려고 노력했지만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았다 아이는 항복한 듯 나를 향해 미소 지었는데 사실 이 시점에서 마이스는 완전히 항복한 상태여서 나는 그쯤에서 그만두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승리감에 도치되어 있었고 계속해서 상황을 몰아갔다 나는 아이와 더 가까운 관계를 만들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 행동이 우리 둘 사이를 더 벌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모두에게 그런 말을 했다 내가 물었다 아니요 그냥 아이는 아픈듯이 약간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어? 그냥 몇 명 뿐이었어요 제가 좋아했던 사람들이요 네가 좋아했던 사람들? 나는 상황이 명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둡고 모호해지는 것 같았고 1분도 지나지 않아 아이가 결백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감에 휩싸였다 마일스가 결백하다면 나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순간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웠다 이런 의문이 드는 동안 나는 아이를 조금 놓아주었고 마일스는 깊은 한숨을 쉬며 다시 내게서 돌아섰다 마일스가 창문을 향해 얼굴을 돌렸을 때 나는 이제 아이를 막을 핑계가 없다는 생각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 아이들이 네가 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도 했니? 나는 잠시 후 말을 이었다 마일스는 나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여전히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유롭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듯 보였다 아이는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흐린 낮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것들 중에 남은 것은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뿐인 것처럼 보였다 아 그래요 마일스가 대답했다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했던 사람들에게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예상했던 대답은 아니었지만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 말이 돌고 돌아서 선생님께 들어갔냐고요? 아이가 대답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말할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들? 그들은 말하지 않았어 절대 말한 적 없단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묻고 있는 거야 네 너무 나빴어요 아이가 다시 빨개진 얼굴을 나에게 돌리며 말했다 너무 나빴다고? 제가 가끔 했던 말들여 집에 편지를 보내다니 똑똑하던 아이가 이런 말을 하다니 마일스의 말에는 어떤 애처로움이 담겨 있었지만 그것을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음 순간 나는 쓸데없는 소리라고 내뱉었고 그 말은 꽤 엄격하게 들렸을 것이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니? 나의 엄격함은 재판관이나 형을 집행하는 사람 같았는데 때문에 아이는 내게서 다시 몸을 돌렸다 그 행동은 나로 하여금 억누를 수 없는 충동으로 아이에게 달려들게 했다 왜냐하면 아이의 고백을 방해하고 대답을 멈추려는 듯이 유리창 너머로 저주스러운 하얀 얼굴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나는 승리의 순간 다시 전투가 시작되는 것을 느끼며 현기증이 났다 그리고 내가 갑자기 아이에게 뛰어간 것은 오히려 그것의 존재를 드러내는 꼴이 되었다 아이는 내 행동을 눈치채고 나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추측만 할 뿐 아이는 창밖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 것 같았기 때문에 나는 아이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더 이상은 안 돼! 안 돼! 나는 마이스를 끌어안으며 소리쳤다 그녀가 여기 있나요? 마이스는 내 말의 방향을 감지하고 거친 숨을 쉬었다 그녀라는 기이한 말을 나는 당황해 반복했다 제슬량! 제슬량! 그러자 아이는 분노하며 나를 밀쳤다 나는 어리둥절한 상태로 아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추측해보았다 아마도 우리가 플로라에게 했던 행동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이의 생각보다 더 나은 상황임을 알려주고 싶었다 제슬량이 아니야 하지만 그게 창문에 있어 바로 우리 앞에 비겁한 그것이 저기 마지막으로 나타난 거야 이 말을 듣자 아이는 냄새를 맡은 흥분한 개처럼 필사적으로 공기와 빛을 찾으려는 듯 몸을 흔들었다 그 순간 아이는 분노로 하얗게 질려 나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마이스는 주위를 허망하게 응시했지만 이미 그것의 존재가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가 여기 있어요? 나는 증거를 확보하려는 결심으로 얼음짱처럼 차가워진 얼굴로 아이에게 물었다 그가 누구지? 피터 퀸트, 이 악마야 아이는 방을 둘러보며 격련을 일으키듯 간청했다 어디 있어요? 아이가 내뱉은 그것의 이름과 나의 헌신에 대한 경의가 아직도 내 귀에 남아있다 이제 그가 무슨 상관 있니? 난 널 가졌는데 나는 그 짐승에게 외쳤다 하지만 그자는 너를 영원히 잃었어 그리고 내가 한 말을 증명하기 위해 마이스에게 외쳤다 저기, 저기를 봐 아이는 고개를 돌려 응시했지만 고요한 오후의 풍경만이 보일 뿐이었다 내가 너무나 자랑스러워했던 것에 상실로 아이는 충격을 받아 심연에 내던져진 짐승처럼 비명을 질렀고 나는 추락을 막기 위해 아이를 붙잡았다 그래, 나는 마이스를 붙잡았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붙잡았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잠시요 내가 붙잡은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느끼기 시작했다 고요한 오후 우리 둘뿐이었고 아이의 작은 심장은 멈춰 있었다 aren inconsisten 하와 멈춰 있었다 아니 lunar 만난 진정으로 기분이ences 기분이 clutter보징